오늘도 평화로운 뒷골목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시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발명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머신을 말이죠 그리하여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과학선생님을 찾아가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CJ 그것은 과학실 소품을 슬쩍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으니 지난번 실패를 많이 알 더욱 강력한 설계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심의 계획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동네마트에 들린 두 학생들 그곳에는 원하지 않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골목 양아채 소년 제러드 CJ의 전 남친이었죠 거기다 극성 오빠 케이빈의 등장까지 오늘도 티격태격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CJ의 하루 어서 빨리 타이머신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유명 대학의 진학 뒷골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차 실험 지난 실험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타이머신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말았으니 순식간에 어제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두 친구들 서둘러 실험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0분뿐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다시 만나게 된 전남친과 지난 사건에 대한 복수까지 완벽한 타이머신을 완성할 수 있었던 CJ와 서베스 찬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던 오빠를 도둑들의 일행으로 오해해버린 경찰들 엉뚱한 사람만을 해치고 만 것이죠 오빠의 억울한 죽음에 슬픔에 빠져버린 모든 가족들 하지만 CJ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완성한 타이머신을 이용 오빠의 죽음을 되돌릴 생각이었던 것 서베스 찬의 도움 아래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었던 타이머신의 성능 이번 여행은 좀 더 먼 과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당했던 4일 전 문제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제한시간 10분 도착과 함께 전 남친을 마주해버린 두 친구 역시나 피할 수 없었던 소동뒤까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먼 길을 우여해했던 CJ는 사건 발생 시간이 늦어버리고 말았으니 방금 루트와 겹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던 두 친구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엉켜버릴 위험이 존재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향하게 되는 사건 당일 도둑들이 들었던 마트에서 직접 도둑들을 신고할 예정이었던 건 그러나 소녀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취부해버린 경찰들과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된 해당 시간의 서베스천까지 서베스천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존재 양쪽 모두가 말이죠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CJ의 꿈과 노력들 끔찍한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소녀는 더 이상의 시간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럼 그녀의 앞에 CJ 오빠가 등장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들과 함께 서베스천의 죽음이 왠지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감행하기로 결심하는 CJ 또 다른 천재 학생 에드와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CJ 헤이 하우 5분에 멜레 5분에 어긋나버린 모든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한방을 위해서 말이죠 에드와도의 멋진 실력과 함께 더욱더 타임머신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는 CJ 그것은 과거 시간대와의 자신을 완벽하게 대치하는 기능이었으니 최초의 시간여행의 순간으로 무사히 날아갈 수 있었던 CJ 그리고 곧바로 달려간 오빠의 품까지 하지만 사건은 끝내 피할 수 없었으니 탈식은 엉뚱한 오해를 시작한 경찰들과 억울하게 희생된 오빠까지 슬픈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더 이상의 시간여행을 포기하는 서베이스 창과 다시 한 번 타임루프에 돌입하는 CJ의 마지막 모습까지 넷플릭스에서 만든 또 다른 SF 스릴러 어제가 옹면이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각종 사회 문제를 SF로 풍자한 숨겨진 작품 마지막까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감독님의 킹그림이겠죠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